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변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내용이죠. 도시계획 관련 제도 변천은 제일 포인트가 되는 해가 바로 2002년이에요.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죠. 2002년에 국토이용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을 구분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라는 걸로 관리를 했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완화가 되어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002년도 물론 그 전부터 있었죠. 왜냐하면 도농복합도시라는 게 생겨요. 대표적인 도시가 인천이죠. 인천. 인천은 굉장히 섬도 많고 도시지역도 있고 그런데 되게 농촌도 있고 바로 위로 올라오면 김포 지나면서 평양아들이 쫙 펼쳐지면서 거기서 삶농사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의 어떤 도시가 되면서 도시인데 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야 되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없겠다. 그러면 이런 도시들이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법체계 자체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바로 그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계법이라고 부르는 아주 기본이 되는 법이죠. 도시계획에서는 국계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한 중요한 법이 됐죠. 그래서 도계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지금 수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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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감사합니다.